자 아이고 놀라네 이 새끼 진짜 구나 이거 자꾸 무슨 데 뭐야노 이거 침 다 벌려 뭐 이 아버지꺼야 야 침을 그만큼 세게 삼키면 임마 구나 이거 나부지께데이 구나 구나 이거 농가루 묻자고 이게 농가루 묻어도 되나 이거 안되지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침 바르고 구나 구나 자 단판을 버리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대는 사람이 먹는거야 알겠어 야 반칙이잖아 안돼 자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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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비하게 하는거 없어 단판경기다 꾸니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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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호흡 호흡 야 이.. 야 김치에서 와 뭐하고 있었노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아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헤헤 자 기다려 이래요 자 기다려 자 왁! 왁! ㅋㅋㅋㅋ 안녕 앉았다 앉았다 안췄다 앉았다 앉았다 아휴 나 진짜 아버지 진짜 너무 많이 말아야 된다. 걔도 옆으로... 아버지 누가? 응? 무슨 몸이 살사한데? 누가? 야! 이거... 야! 기다려봐. 나 이제 뒤로 가. 안 되겠어? 진짜 버릇없는 강아지 됐어 하는데 이리 와. 이리 와! 이리 와! 기다려, 훈련은 말이야. 정말 이 가시나 진짜 완전 웃기노? 아버지 이야기 들어봐. 천천히 들어. 이 껌에 붙었는 게 진짜야. 알겠지? 응! 이 껌에 붙어있는거는 누가 먹는가가 중요한 거야? 혼자 먹었네. 꼬니, 그니까 너 이거 먹어. 아유 알았다. 아유 진짜. 알았다! 아유 이제 그만. 꼬니 이제 그만. 이... 아우 먹었겠는데 오늘? 으아! 으아!